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니코우라는 선수라던가 그리고 얼마 전에 장성엽 선수가 우승했던 제펜 프로에서 피지크 선수들의 등이라던가 중국 선수가 일본 선수들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등이 다 좋더라고요 같은 동북아시아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만 등이 더 안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취비의 김승현입니다 월드컵 기간이죠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겨울 월드컵인데 여러분들 잘 즐기고 계십니까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김진자님이라는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한국인의 등은 안 좋을까 보디빌딩에 한정해서 왜 한국 보디빌더들은 등이 안 좋을까 국제무대 나가면 왜 맨날 등 때문에 왜 약점으로 지적받을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공감하시거나 반박하시거나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Let's get it! 김진자님의 영상은 다름 아닌 왜 월드컵 우승국이 8개 국가에서만 나오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김진자님의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초반에 이야기하기를요 다니엘 코일이라는 작가가 쓴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유전자 특정 스포츠를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은 특정 스포츠를 잘하는 유전자라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단언합니다 책 내용은 저도 사실 안 읽어봤으니까 내용에 대한 건 차치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유전자보다도 오히려 전문적이고 정확한 코칭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민족이나 다 능력은 비슷한데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어떻게 교육을 잘해가지고 개발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코일은 특정 국가가 어떤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점화와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점화가 뭐죠? 영어로는 이그니션 불이 막 붙는 겁니다 불이 막 붙는다는 게 뭔 얘기일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도 옛날에는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유전자가 있다 이런 굳건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 김진자님의 영상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동양인이 상대적으로 서양인보다 등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후면 사슬에 있어서 좀 더 약점을 갖는 거는 완전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는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고 해서 왜 특별하게 한국인만 등이 나쁘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동양인의 유전자가 보디빌딩하기 안 좋고 등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면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태국이든 모든 그 동양인들이 보디빌더들이 등이 안 좋고 성적을 못 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니코우라는 선수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장성엽 선수가 우승했던 제펜 프로에서 피지크 선수들의 등이라든가 중국 선수가 일본 선수들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등이 다 좋더라고요 같은 동북아시아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만 등이 더 안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만 뭐 이상한 뭐가 있나?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 다니엘 코일이 말한 이야기 중에서의 코칭입니다 무언가 모종의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의 등 운동에 대한 코칭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옛날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주도하던 보디빌딩 문화에서 이제는 유튜브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문화를 이제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등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30대 이상보다 오히려 20대 선수에서 등이 장점인 선수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등이 약점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거기도 한데 제가 등이 안 좋은 건 옛날에는 인종적인 거고 나는 DNA가 그냥 등이 안 좋은 DNA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한 1년 정도 제가 등 운동 코칭을 받고 바꿔서 운동하면서 느낀 거는 충분히 더 발전이 되겠고 시간이 내가 더 많았고 더 젊었다면 등이 약점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등이 장점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나이가 많고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정하고 그나마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차치하고 등이 약점인 거는 결코 DNA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 잘 코칭을 받고 좋은 정보와 점화 즉 충분한 동기부여와 훌륭한 코칭이 맞물렸을 때 충분히 극복해낼 수가 있다 DNA 타령은 안 해도 된다 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이 e스포츠 역시도 한국인의 종특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 민족의 DNA에 그게 각인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프라 자체가 다릅니다 초고속 통신망이 우리나라는 진작에 마련이 돼 있었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닌텐도 같은 콘솔 게임보다는 게임을 위한 PC 보급이 더 많이 이루어진 특성답게 PC를 활용하는 게임의 그 실력이 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PC방 안 가본 사람 있어요? 저는 뭐 20살 때는 PC방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 3였나 2가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베타 테스터 기간 때 저는 100위 안에 들었던 짧게지만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만 봐도 제가 재능이 있어서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플레이하는 그냥 게이머였을 뿐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역시도 이른바 롤드컵 우승 팀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항상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DNA의 게임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훌륭한 인프라와 유스프리 집과 PC방에서 계속 유스가 공급이 되는 이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칭과 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게 어떤 특정 스포츠나 운동에 있어서 스포츠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보디빌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보디빌딩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등 발달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에는 등 운동을 잘 하기 위한 환경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머신이겠죠 그리고 더 많은 중량이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겠죠 더 좋은 시설, 머신 또 많은 인구가 이 보디빌딩에 또 참여를 해야겠죠 누구나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 하시지만 보디빌딩에 관심 있는 인구는 매우 적죠 단순히 유튜브로만 한정 지어봐도 경쟁 보디빌딩을 다루는 매체라고 할까요? 채널이 10만 명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 스포츠 중에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축구 같은 경우는 50만, 100만 급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질비하고 있고 조회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인기의 간극의 차가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디어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대중이 좀 더 보디빌딩에 참여하고 관심 갖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근원적인 문제, 뭐야? 약물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게 보디빌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 이상 보디빌딩은 결코 대중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중화되려면 약물이 대중화되어야 되고 약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약물 안정성이 검증되고 부작용 없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보디빌딩이라는 걸 위해서 오남용되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또 등운동 얘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등운동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인프라 얘기 다시 하다 말았는데 아우, 쟤 자꾸 딴 덱으로 세네요 미안해요 등운동 기구가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등머신들이 이제 대중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요 해머 스트렝스 같이 이제 손꼽히는 수입 기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새는 조금 이제 대중화돼서 지방에서도 쉽게 해머 스트렝스 같은 라이프 위트니스, 사이벡스, 너틀러스, 테크노짐 이런 수입 브랜드들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산 머신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졌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좋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분들을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인구가 늘어서 산업이 규모가 커져서 수익이 돌아가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에서 투자를 더 하고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기구를 만들어내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국산 머신이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까내리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비판 정도는 하고 피드백은 줘야겠지만 무지성으로 그냥 뭐 깔 필요는 없는 거죠 요새는 그래도 많이 그 갭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응원하게 됩니다 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인프라나 머신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훌륭한 코칭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코칭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고 코칭 받지 않더라 하더라도 유튜브나 해외 선수들을 많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좋은 방향으로 대중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등 운동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30대보다는 20대 젊은 층에서 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덕택을 이제 그 머신의 보급과 미디어나 또는 코칭의 발달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몇 년 안에 굉장히 등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늘어서 한국인이 등이 약점이다 동특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 좀 수년 내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꽤 있고 36살에 등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적을 거뒀던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신세대였지만 곧 있으면 9세대의 보디빌더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요 요컨대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문화에 힘입어서 더 많은 유망주와 인구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규모도 좀 더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좋은 머신이 공급돼서 환경적으로도 등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고 플러스 코칭 문화의 도입으로 인해서 더 좋은 코치와 더 좋은 코칭 방법 더 정확한 방법들이 더 쉽게 보급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등이 좋은 한국 보디빌더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물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공감을 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시다면 댓글로 어떤 의견인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보디빌딩 선진국이 되는 거는 결코 좋은 수준 높은 보디빌더가 많이 나와서 세계 대회에서 뭐 우승하고 이런 것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이 안 좋든 사실 뭐든 간에 약물 없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보디빌딩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야 비로소 저는 보디빌딩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보디빌딩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저는 결코 약물이 팽배하고 훌륭한 보디빌더들을 배출하고 미스터 올림피아가 열리는 나라라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운동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남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문제로 돌아갔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결코 보디빌딩 선진국이라고 하기가 쑥스러운 나라입니다 다만 그 인프라 측면에서 선진국이 맞지요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이제 좀 갇혀가고 결코 그 인프라가 미국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약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저는 보디빌딩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치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 아까 김해да Kemест Mustafa 시장부에서 전화고 지금 시작된 가능한 cooperation 이런 얘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로 시장부에서 전화하고 Quebec, 신인 digamos 어제 segunda 쏟이